아 그 쟈는 체이소 들고 뛰어다니고 야 이런데 던고야 되겠구나 딱 좋다 야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 나는 뱅크가을 너무 내리면서 그대로 어떻게 찍어버리냐 야 넌 목질이 없으니까 되게 불편하네 그래도 많이 안 나간 것 같아 에헤이 많이 나갔네 로터만 똥깡 로터 오늘 받을때부터 쏘야될 것 같은데 누가 준거야 아이고 정훈이형이 그랬어 저때가 제일